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그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이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겼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고 한 목소리,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목소리 차례대로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발언을 했고, 검찰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건데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한 보고를 최소 6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공동 참석한 것은 3차례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에게 대장동 공로 성남시장상을 수여했답니다, 2015년 12월에. 그리고 김문기 전 차장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이재명 대표에게 명정 선물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 하위직 공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2009년도쯤에 성남시와 분당 이쪽 중심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건설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유동규 씨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죠. 이분은 성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회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다음에 호주 출장, 이게 결정적 계기였는데. 영상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했었고. 또 대상동 개발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실무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차례나 김문기 처장하고 보고도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출장까지 갈 정도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어떤 조직에서 출장을 같이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9박 10일 동안에 출장 기간 동안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패키지 투어를 함께 가더라도 한 며칠만 지나면 다들 알고 통성명하고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성남시의 산하기관과 성남시장이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런데 전혀 몰랐다. 하위 직원이어서. 뭐 다른 직원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났던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일시적인 기억에 의해서 몰랐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비춰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당시 김문기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갔던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 남성이 바로 고 김문기 전 처장입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일정을 같이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9박 11일 일정이었고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화면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자 이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제 펜팬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아실 겁니까?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었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출장을 간 것이죠. 그때 김문기 차장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게 몇 명 같이 간 출장이었습니까? 먼저? 한 많은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안팎. 그리고 골프까지 쳤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런 건데 또 공소장을 보면 새롭게 나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전해드리죠. 이 호주 출장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김문기 차장이 출장자 명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막판에 합류했다는 건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마침내 김문기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니까 애초 출장자 참석자 명단에 없었는데 합류를 했다는 것이죠.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저 하나하나의 근거들 좀 빈약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관점에서. 검찰의 물론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쭉 기록한 거니까 검찰의 입장과 관점이라고 봐요. 이제 변호인의 입장이나 관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논란이 될 텐데 저는 일단 검찰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첫째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굴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에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랐다는 개념의 의미가 사람이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개념. 그리고 김문기 처장은 당연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알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여 명 같다고 하니 그중에서 한 분인 그분을 명확하게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보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한 건지 못하는 건지 이걸 이제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다고 표현한 그 표현의 의미 자체가 사람마다 척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이집니다. 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서면 답변서를 보시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단어들이 의미 있게 좀 쓰여진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기억상실증 걸렸는데 기억상실증 걸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반 사정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정말로 그 기억이 없는 것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검찰에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먼저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성남시 직원이 아니었어요. 건설회사 직원 아니었겠습니까? 건설회사 직원. 그러다가 2013년도 9월에 성남도계공이 설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성남도계공의 핵심적인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 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핵심팀장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다음 또 하나는 2015년도 1월에 호주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장동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김문기 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대장동 사업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해외 출장에 합류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10명인지 10명인지 그런 사람들이 갔었는데 골프는 4명이 치잖아요. 같은 팀에 끼워줘서 골프까지 치게 해주고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딸한테 자랑까지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2021년 작년도 12월 21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게 언제냐면 그 다음 날이에요. 12월 22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모른다고 했고. 시점이 의미심장하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다음 날도 또 모른다고 했고 그 다음 다음 날 또 모른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이상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문기라는 사람으로 표상되는 대장동 사업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김문기를 아는데 어떻게 대장동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아니 난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한 사람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에 해당돼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한 거다. 그런 판단으로 그 결론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또 하나 기소된 것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직무유기 운운하면서 협박을 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한 게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 지난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공소장에는요.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4단계 용도 변경 방안을 지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검찰 공소장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용도 변경을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 상향을 요구했는데 공소장에 보면 4단계로 다시 2배로 해줬다는 부분이고 또 4단계를 용도 변경을 해준 게 당시 이 비슷한 내용의 요청을 한 28개 중앙자치단체 중에 이 경우가 유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거짓말을 했느냐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하는 부분은 재판장에서 다퉈해야 될 여지가 많은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은 앞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지금 이 공소장 내용에도 나오듯이 공문이 있단 말이에요. 귀시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라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에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결국은 공소장이 혐의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재판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싶네요.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엄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판단이 지금 그러한 것이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좀 들여다볼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3자 뇌물 공료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료하게 하거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얼마 전에 이거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아침 회의 때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혹시 돈 받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종이 밀어두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은 아니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당연히 본인이 안 받는 거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는 게 제3자 뇌물죄인데 정청래 최고의 이른바 저렇게 쉴드를 실려고 했다는 저 말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같은 당인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뭔지 아마 정청래 의원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죠. 뇌물죄라는 것은 돈을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인데 예전에 한 국세청장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뭘 요구했나 하면 내가 잘 다니는 절에다가 좀 시주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전에다가 시주를 합니다. 그게 제3자 뇌물죄로 의율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면세점 허가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당시에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롯데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말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여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이 어떤 면에서 병원 용지를 일반 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성남FC에 55억 원의 어떤 면에서 협찬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 자체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의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남시에 했으니까 이거는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종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로는 현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현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협찬금을 55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55억 원을 인수한 성남FC 직원들이 1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다 어떤 면에서 몇 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던 이 직원들이 나중에 또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에 또 주요 간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부 체납 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춰줍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10년 전에 두산건설이 70억 원 주고 3천여 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의 가격이 현재로는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성남FC라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의 어떤 당시에 성남FC를 유치한 게 뭐냐 하면 1화가 성남FC를 팔았죠. 그걸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업적으로 선전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협찬금을 받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죄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논리죠.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검찰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그리고 이번에 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한 정진상 씨의 주거지 이렇게 20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대표와 한동훈 장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의 사실 공표가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불기소 결정문에서 보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 부적절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직 장관이시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면 있는 죄를 덮어 달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검찰은 어쨌든 법무부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 석상에서는 가능한 한 원론적 답변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저분이 무슨 정당에 소속된 분도 아니고 현직 장관으로 전원 반환을 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변호사 비 대납 관련해서는 수산을 계속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억 얼마 이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 그 2억 5천이 너무 적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2억 5천도 충분히 많은 돈이다. 그 정도 변호사업이 들어가는 게 왜 적은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겠죠. 누가 그럼 대납을 했는지 그 돈이 정말 흘러간 게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거는 양쪽의 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양측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 대납 의혹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얘기로 넘어갑니다. 김혜경 씨가 수행 비서를 했던 그 배모 씨가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모 씨가 기소되면서 또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혜경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려줘. 살려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배 씨 또한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 심부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식사 제공이나 모임을 주선하거나 아니면 차량 준비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정면으로 이것도 배치가 되네요. 박상규 의원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 씨의 혐의를 통해서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끈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봐요. 앞서서 쌍방울 사건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지금 제3국에 도피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오든 어떤 검찰이 더 추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낸 뒤에 체포 압송의 절차를 거치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김혜경 씨 부분도 불구속 기소한 부분이 있지만 배 씨를 통한 사적 심부름의 끈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요. 배모 씨 공소장을 보면 일전에 다들 기억들 아시는지요.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의혹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한번 보시죠. 배 씨가 지난 2월에 논란이 되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임신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롱앤제를 복용한 거다. 내가 김혜경 씨한테 대리처방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배 씨가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배 씨가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리처방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보세요. 예전에 비서한테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저 배모 씨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죠. 그 밑에 7급 공무원이. 한번 넘겨봐 주세요. 화면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처방전인데 이 처방전에는 그 7급 비서의 이름이 적혀져 있던 거예요. 김혜경 씨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심부름을 한 공무원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김혜경 씨에게 그 약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처방전을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거에 한 두 달 뒤에 김혜경 씨가 본인 명의로 아까 그 똑같은 호르몬제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복용했다는 거예요. 저격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저도 공소장 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다. 있었는데 두 가지로 있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도 온갖 종류의 지시가 있었다. 예컨대 식사 심부름 당연한 거고요. 모임에다가 차량 준비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 약을 갖다 대리 처방받는 일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공소장을 봤을 때 지난번에는 김혜경 씨 기소를 갖다 안 했다라고 했길래 이거는 좀 아직 혐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공소장을 보니까 검찰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 김혜경 씨 지시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왜 기소를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부를 같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으면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저 공소장만 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혐의가 훨씬 더 엄중하니까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는 김혜경 씨, 배모 씨의 공소장을 통해서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이런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것들? 아까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은 배모 씨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배모 씨 입장은 전혀 달라요. 배모 씨는 사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처방받은 게 본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가 받았던 그 처방전의 약을 그 당시에 그러면 문자로 보낸 것은 그 약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게 대리처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약을 처방받는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 내용만 봐서 이게 대리처방을 지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거 사모님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모님 약 처방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기는 김혜경 여사도 본인 입으로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기소하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관점으로 쓰는 거고 이제 변호인이나 배모 씨나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느냐 상황을 설명하는에 따라서 법정에서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장남도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도박 성매매 혐의인데요. 이 대표 지난해 12월에 아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부인에 이어서 아들까지도 이렇게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뭐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있는 지금 범죄 아니겠습니까? 상습 도박을 했고 성매매가 의심되는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로 지금 조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어떤 게 정치보복이죠? 성접대가 정치보복입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이 정치보복인가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은 가족들을 무슨 도룡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시인한 거고 아들도 시인한 겁니다. 이런 사안까지 정치적 논쟁의 거리로 넘어간다는 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는 게 자꾸 모든 것들을 정치보복이다, 정치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정치보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게 정치보복입니까? 그럼 법을 만드시라고요. 그럼 정치보복이라는 게 국회의원, 그다음에 야당 대표, 대선주자 수사하면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 자체도 이거는 무슨 가족에 대한 보복이다, 도룡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만 수사하면 다 정치보복인가요? 저는 좀 정치인들이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지금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전체가 다 정치보복이다? 과연 이 불법 도박이 정치보복인지 제가 한번 시청자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었고, 다만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이현중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장남 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는 저러했습니다. 무도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런데 전용욱 전 의원은 또 일가를 했습니다. 박홍건 원내대표의 참 정무 감각이 없는 줄은 알았는데 최소한 눈치도 없네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민주 투사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박성규 의원은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무도하다는 말을 봤을 때, 이 무도하다는 말이 다분히 사법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습니다. 무도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도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자성어와 결합하면 잔학무도, 잔인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도 너무한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이 앞서 이현종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소환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다분히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묶어서,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무도하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이 사안을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상당수의 유권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선을 넘어서 아들까지 하는 것은 잔인무도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진풍 교수께서는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 그러니까 물론 수사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양측에 다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 대선 기간 동안.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대 씨는 채모 씨나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그럼 제대로 이루어졌냐. 거의 불송치되고 무혐의되고 이렇게 지금 다 흘러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럼 이게 공장하다고 볼 거냐. 물론 아들 문제에 있어서 불법 도감 문제는 시인했으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요.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럼 과연 정적으로 그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과연 김건희 여사나 또 채모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수사의 주제를 다루면 끊임없이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장남도 조사. 이건 좋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이게 법이라는 게 무게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좀 무게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다른 의견 내지는 반론 이런 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세상에 수사를 이쪽 하나 하면 이쪽도 하나 해야 되고 이런 게 세상에 어느 법이 있습니까? 아니 법이 있으면 수사해야죠. 아니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나 수사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검까지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사건들을 지금 아들까지 수사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예 성폭력특별법 그다음에 불법 도박법을 없애시라고요. 160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정치인들 수사하는 거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연하게 있는 법들을 세상에 어느 국민들이 이런 법이 있는데 처벌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정치 보복이다? 도륙이다? 정치 보복의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죄를 예를 들어서 정책 탄압을 위해서 예전에 민주화운동하는 사람 탄압하는 거? 이거는 정치 보복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FC 문제, 우리가 백현동 문제,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낸 죄인가요? 이미 전 정부에서 다 수사가 되고 만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팩트로서 나와 있는 거 벌써 3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형평성 있게 내가 하나 잡히면 다른 사람도 하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 잡으니까 하나 잡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쪽의 수사의 내용에 형평성이 없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대학 관련해서도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관련된 대학 압수수액을 한 번도 한 적도 없었고 또 김건희 여사에서 소환해서 조사한 적도 없었잖아요. 서면 조사만 받고 또 이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건이 나왔으니까 한 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수사해야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수사의 내용도 지금은 검찰의 공소장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아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소장 갖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재판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반박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범죄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질수록 수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의 논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없어요. 대부분 판결을 아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럼 그거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 1대1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그거잖아요. 정치인에 대한 도륙이다, 정치인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을 지금 잘못 오해를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범죄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아직 범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범죄가 아니라 지금 다 언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질문이 제가 들어와서 답변을 한 거고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비판할 수 있죠. 이현종 의원 말씀처럼.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한 것이지 또 이렇구나 저렇구나 각자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이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국민 돈으로. 정치 현안에는 말을 아껴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 사법 처리될 것이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서 7,277억 원을 손해받다면서 정부에 보전을 요청한 겁니다. 정격진 변호사님. 한수원의 이런 손실액, 국민이 떠받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일단은 적절, 부적절을 따질 입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한수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전기사업법이라고 있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걷게 되냐면 우리가 전기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에다가 3.7%를 더 붙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내가 쓴 전기 1,000원어치만 썼다고 하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으로 37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나 전력을 위해서 유용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원조원과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불가피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7,277억 원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일각에서는 아니,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는데 왜 그 실패의 책임을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 때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해서 손실이 났는데 그걸 왜 나 같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저걸 메꿔줘야 되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러했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저렇게 원전이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게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정한 근거로 인해서 이번에 7277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메꿔진다는데 맞습니까? 이 원전 의원님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원전이라고 하면 보통 수령을 한 30년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을 보통 수리 공사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원전 수명을 좀 연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게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연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장면은 고리 원전 폐쇄하는 날 바로 그날 기념사 한 것인데 월성 원전 1억이는 원래 폐로가 이미 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수천억을 돈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롭게 해서 원래 원래 폐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대통령 이야기 읽고 난 다음에 당시에 문미역 청와대 기술보좌관이 월성 원전을 갔다 와서 지금 콘크리트에 무슨 쇠가 나와 있다 등등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왜 안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성 조작을 합니다. 즉 월성 원전이 이게 어떤 면에서 계속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 등등에 대해서 조작을 한 상황이 이제 지난번 월성 원전 1억이 대한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연장을 시켜놨는데 그 경제성을 조작을 시켜서 조기 폐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투자됐던 비용들 이게 다 손실로 오잖아요. 그리고 또 2022년까지로 예상해서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지죠? 지금 이번에 전기료에서 3.7%를 바로 7천억 정도를 여기에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국민들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버젓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장됐던 것을 다른지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기 폐로하고 더군다나 이걸 조작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다 돈을 내서 이걸 그냥 책임을 이 돈을 갖다가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조작을 했던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한 번의 정책적 잘못이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저렇게 피해가 간다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봤더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최근에 개정된 게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서 발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 한수원이겠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쓸 수 있다. 이 근거 규정으로 돈을 7천억, 8천억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나간 돈이 태양광 얼마 전에 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양광 보조원 대출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들도 이러한 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이 얼마나 방만하고 허술하게 관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국민 혈세와 관련해서 이번 주 논란이 됐던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빈관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해서 8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대통령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철회 지시를 알렸습니다. 어제 바로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 영빈관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지만요. 저녁 8시 30분쯤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으로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산까지 편성됐던 새 영빈관이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영빈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거를 권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윤 대통령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데 496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빈관을 새로 짓기 위해 878억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으로 인한 비용이 또 점점 더 불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또 보면요. 더 문제는 대통령실이 세금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불쑥 나왔어요. 이걸 본 분들이 굉장히 외화했고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공문에 언론 발표 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혜자가 누구냐. 두 글자예요. 국민. 이걸 보고 굉장히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이 영빈관이 지금 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져야 될 만큼 급박한 것이냐.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이 나빠지면서 갤럽 여론조사에 따라서 드디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대로 올라오면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던 시기에 굉장한 악재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거는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아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블레어하우스. 워싱턴에 있는 유서 깊은 영빈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지어진 지가 1세기가 넘은 그런 건물인데 이걸 충분히 역사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국민적인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져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또 어른거린다는 야당의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굉장한 악재가 되리라는 판단을 내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평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는 윤 대통령이 서너 시간 만에 직접 전면 철회를 지시할 정도로 이 사안은 질타가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계획은 철회가 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좀 반응이 나왔어요. 철회가 된 이후에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가 잘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잘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그래픽 좀 볼까요?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냈어요. 국민은 영빈관 신축이 누구 지시인지 묻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다. 이건 철회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전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또 반박 논평을 냈더군요. 이렇게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입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떠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일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에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 의혹이 있는 부분은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지나갈 것이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에서 영빈관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 영빈관 건축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였냐 아니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때 그 녹취가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했는데 그럼 영빈관이 갑자기 이렇게 또 툭 튀어나온 게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는 좀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윤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를 좀 예상한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네. 대통령 순방 기간에 본인을 제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9일 정도의 윤리위가 예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8일. 28일 정도에. 그때쯤 이제 윤리위가 예정됐는데 그걸 좀 당겨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당을 향한 공격적 이야기는 수도 없이 일단 많이 했고 그 수위 자체도 이제는 대통령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욕을 했네 저런 욕을 했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런 사안들을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당의 윤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런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가 할 수 있는 왜 이준석 대표는 안 하고 딴 사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벌써 5차 가처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나 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마 윤리가 18일 내린 것은 아마 이 문제를 더 이상 끌었을 경우에 당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또 그리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처분 심리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제명과 지금 남아있는 게 원래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한 인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딱 두 개입니다. 제명과 출당 권유예요. 그런데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명을 할 경우에. 그런데 출당 권유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출당 권유를 하고 얼마까지 탈당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출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출당 권유나 제명.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징계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집니다. 당장 내일 오후 3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니까. 글쎄요.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하면서 28일 날 예정돼 있잖아요. 그 가처분 신문이. 그래서 그 가처분 신문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이 되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각화될 겁니다. 그래서 28일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하지 않을까요? 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글쎄요.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드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한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토킹 살인범 말회 서울 지하철 신당영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격은 충격이고 저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에 불법 촬영 혐의로 그 피의자가 구속화되고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때 저 피의자가 구속이 됐더라면 이번 사건 막을 수 있었겠죠? 먼저 어떻습니까? 최진범 교수 보시기에는 저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때 왜 기각을 했을까? 그렇죠. 일단 저때 기각을 한 것도 문제고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범행이었다고, 첫 번째 범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혐의로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고 그때 한 달 동안 신변보호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스토킹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그 당시에는 또 구속영장을 선고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당연히 이번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더 큰 아쉬움은 두 번째 경찰이 왜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을까. 한 번이었다면 또 혹시나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불법 촬영은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스토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범행이 두 번이 반복됐다고 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경찰은 두 번째는 구속영장 신청을 아예 안 했냐는 거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게 두 번이 돼서 누적이 되면 법원 입장에서도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두 번째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물론 결과론적 이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토킹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데요.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부분이 좀 뼈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 좀 주세요. 저도 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거는 구속하지 않을 때 늘상 나오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 피의자 전 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이 영장 심사 때 참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마디로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구속 안 시키는 사유가 됐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떠세요? 정영진 변호사께.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증거인멸 도주의료 그 다음 주거가 불일정해야 되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그 구속영장에 대한 요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증거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도주의료. 이 도주의료 관련해가지고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회계사 정식 회계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전문직이니까 설마 도망가랴. 그 다음 재판을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이게 스토킹 범죄로 그 구속영장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다른 법으로 훨씬 더 강력한 법으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훨씬 더 증거인멸이나 그런 도주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각도 된 거지만 아까 최진봉 교수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또 구속가 됐는데 그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고 두 번째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안 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을 피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범행 동기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피해자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 인정하세요? 피의자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채널A가 영상을 하나 조금 확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채널A가 영상을 하나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피의자 전모 씨가요. 그날 신당역에서 밤 9시쯤에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낮에 거리를 저렇게 활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한행코? 네, 그렇습니다. 노란색 점퍼, 그리고 하얀색 가방에는 위생캐빙가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그런 게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네, 흉기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배회를 하다가 구산역에서 신당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요. 왜 저렇게 피의자 전 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리를. 저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랍니다. 범죄 전문가한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참 우리 박상규 의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거래요? 저 막 배회하고 저런 게. 그러니까 범행 현장의 나중 얘기이지만 그런 전형적인 얘기 있잖아요. 범인이 가보고 싶어 한다. 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분노를 되새김질하면서 끌어오르게 만들면서 저기를 지금 축적한다는 그야말로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한 지금 단어, 문장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아마 앞으로 이게 이번 사태를 결정짓는 아주 말이 될 텐데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정말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배탄스럽습니다. 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입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9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에게 월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업무에서 배제되면 일을 하지 않는데 재판 중에도 이렇게 월급의 성과급까지 다 받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저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일반적입니다. 법감정하고는 맞지 않는데 사실은 당장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월급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교통공사 보수 규정을 찾아봤더니 직위 해제가 됐어도 기본금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아직 명확하게 문제가 된 게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더 문제가 되는 건 성과금일 텐데요. 이 성과금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예산 성과금, 지급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성과금을 준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과금까지도 모든 직원에게 이유 불문하고 다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서울교통공사가 지방 공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조 900억이 났어요. 영업 손실이 1조나 났는데 저 성과금하고 월급은 준 겁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전모 씨한테? 그래서 저도 이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났다 해가지고 성과금을 주는 거죠. 이게 법감정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니까 지방 공기업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반드시. 아까 박상규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죠. 이상훈 의원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텐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일단 참 정말 황당한 인식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야 겨우 입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에 발의됐던 게 1999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뭐냐면 남녀관계 문제를 뭐 스토킹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법을 다 미뤄왔어요. 더군다나 이 사태가 퇴직이 전에 이미 이 법을 강화시키는 법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 법이 그냥 바로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무슨 남녀관의 문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게 있냐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 자신들의 정치 보복 문제는 그렇게 앞상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도 사과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징계 이전에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 유익한 시간입니다. 시나브로 우리말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해정씨 오늘 옷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역시 기상캐스터계의 패셔니스타 아 과찬이세요.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오늘은 이건데요. 이렇게 마네킹에 직접 피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포멀웨어를 입은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해봤어요. 오 그런데 약간 단조로운 것 같아요. 여기 장식으로 이렇게 팬코치프를 하면 더 멋있죠? 오 훨씬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정장 위에 이렇게 하프코트를 좀 걸쳐서 보면 오 진정한 하이패션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진짜 훨씬 멋진데요?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에 입을 옷을 장만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옷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가 많습니다. 이런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순화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열셋말은 옷차림입니다. 먼저 패션쇼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속에 보이는 옷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옷이 한 가지 무늬로 구성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양의 여러 조각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만든 게 눈길을 끕니다. 이런 의상을 두고 흔히 패치워크 패턴이 사용됐다고 말하는데요. 패치워크 패턴은 문양, 색상 크기 등이 서로 다른 옷감 조각들을 이어붙인 걸 뜻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조각천 무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옷의 형태나 옷을 입는 방식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순화가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 옷에서 볼 수 있는 목 부분이 곧게 세워진 깃을 차이니즈 칼라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깃으로 순화하면 좋겠습니다. 레이어드 룩은 옷을 한 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벌 겹쳐 입는 걸 뜻합니다. 레이어드 룩은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겹쳐 입기 차림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톡톡 튀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모자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모양이 인상적인 헌팅캡은 사냥모로 둥근챙이 있는 모자인 페돌아는 중절모로 순화하면 좋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옷차림과 관련된 용어들 우리말로 순화하면 모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압으로 우리말이었습니다. 우리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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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뮤이야 하이뮤 하이뮤 프로틴 밸런스 다이어트 더는 미룰 수 없을 때 올컷이 왔다 수많은 제품 속에서 헷갈릴 때 올컷이 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체계적인 다이어트 올컷 다이어트 종근난 건강 신면완 깊을 심 잘면 청류환 맑을 청 흐를 류 웅선환 수컷 웅 돌아올 선 진골환 참진 뼈골 신면완 깊을 심 잘면 혜민원 팔레오 팔레오 단백질 팔레오 사랑유 프로틴 팔레오 팔레오 황강한 팔레오 사랑유 프로틴 오오오 팔레오 단백질은 팔레오 유익한 시간들 되셨는지요 토요랭킹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